현대모비스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,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, 전동식 조향장치 등 첨단 제품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. 현대모비스는 5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올린 전체 수주보다 50% 가까이 성장한 4억 2,300만 달러의 핵심 부품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에서 지난 2016년 1억 5,100만 달러, 작년에 2억 8,900만 달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.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중국 미래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로컬 업체들과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